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뷰툰티비의 뷰툰입니다 어 일단 앞서 영상이 다 삭제되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삭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영상들을 삭제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파급력이 진짜 어마무시함을 느꼈습니다 3일만에 구독자수 4,500명의 조회수가 15만 그래서 이제 시작한 유튜브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놀란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, 초상권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알아보는 도중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급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미숙하고 무지한 부분이 많아서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심한 부분까지도 진짜 잘 신경 써야 하는 거를 이번에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면서 이제 우리 타니 친구들 얘기 진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앞으로 준비된 많은 컨텐츠들 중에 일부분이 타니 얘기들 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는 영상들 진짜 많이 가져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진짜 즐겁게 웃는 채널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다들 진짜 재밌게 봐주시고 또 계속 놀러와 주실 거죠 다음 영상도 얼른 재밌는 얘기 가져와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댓글들 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열심히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슉